그러든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될 수 있다곤 믿어보기로 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와우, 진짜 이쁘다 부부님 얼마나 연습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갑자기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설렘 ... ... ...